잉여멘! 로블럭스!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오늘은 레인보우 프렌즈 풀업 헌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게임은 무슨 게임이냐면 레인보우 프렌즈를 피하는 게임인데 이번에는 물건으로 변신을 해서 숨바꼭질하는 맵이에요. 플레이 한 번 해볼게요. 잉여멘! 어 뭐야? 어 어! 내가! 내가 플루가 되었다. 꽝꽝꽝! 와 진짜 무섭네? 꽝꽝꽝!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 물건으로 변한 멤버들을 찾는 게임이에요. 아주 간단한 게임이죠. 게임은 게임은 하나도 안 무서운 거? 게임은 4분을 시작한다. 난 플루가 되었다. 꽝! 어 술래 몇시에 나와요? 4분. 3초 뒤에 나옵니다. 진짜 안 무넙다. 시작한다. 어디에 숨었을까? 어떤 물건으로 변했을까? 너무 무서워요. 이거야! 뭐야? 세컨에다 걸렸어? 미야가 잡혔고요. 안 돼! 응? 흐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. 어디서 요르르 발냄새가 나는데? 이건가? 그거 제 발냄새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아 인중냄새? 이 사진 아니야 사진으로 변한 거 아니야 블루의 친구 어디야 어디야 이거면 음 화나 어디야 여기다 여기다 아니네 나는 아까 너 바로 옆에 있었어 그래? 그렇다면 여맨이는 클릭도 못하는 바보야 어? 이거 뭐야? 어? 내 친군가? 내 친구가 이것도 움직이고 있는데 아 가 가 가 가 가 어 왜 클릭이 안 돼 클릭이 못해 여맨이 아니 아니 여기가 클릭 아 맛있디 흐른 올려줄래 여맨이는 아까 늦게 잡은 곳으로 와볼래? 내가 숨었던 곳을 알려주고 싶어서 말이야 야 여기 나는 여기 숨어 있었단다 야 야 이걸 어떻게 찾아? 안 보여 야 도망가 암 암 암 암 암 암 암 숨기의 달인이네 반성 샤라용 공기 2 아 놓쳤어 뿅 오케이 이번엔 누구? 어? 나다! 헉 비오다! 도망쳐!! 오케이 이번엔 잘 숨어 봐야지 진짜 비오는 우린 산산조각 낼거야 음 의사 이번에 진짜 잘 숨어 봐야지 산산조각 내서 산산조각 낼거야 맥서 기록하러 버린다 야앙 이번에는 어떤 레인보우 친구가 우리를 잡으러 올까? 아 지금 때 여기 내 자리라고 비키라고 뭐야 이거 어쩌지 변신이 안되더라 아 뭘로 보여줘 누구냐 너 근데 상자 앞에 누구냐고 얘들아 내가 잡을 때 가까이 가서 클릭해야 돼? 나 왔다 아 이번엔 우리가 못 해봐야겠다 헉? 엥? 아주 자기는 떡까지 생긴 거 걸렸네 오오오오오 어 간다 엥? 이벤터에 한 명쯤 있을 법한데 왜냐면 내가 아까 숨을 때도 야 너 누구야? 이벤터가 좀 좋았거든 나 앞에 누구냐고 상자 따뚱 나 봤어 누가 인사하더라 나야 그건 나라구 어딨지? 응 이 안에 아니야? 야 주황이 왜 이렇게 멍청해 보이냐 눈이 이 안에 있는 거 아니야? 쓰레기 통 안에? 어? 이걸 못 봐 어?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여기 애들 다 있나? 나 앞에서도 그대로 다 하고 있네 어? 이 안에 있어? 하하하하 어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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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아 이걸 본 사람이 두 명이나 있군 근처에 있다는 뜻 그렇지 근처에 있다는 뜻이지 도망가 하하하하 잡을 수 있을까? 하하하하 어디일까? 어디일까? 하하하하 이게 뭐지? 하하하하 야.. 야... 사다리 타는 거 징그러워 나 무슨 벌레인 줄 알았어 어 맥 엄청 크네 나 지넨 줄 알았어 지네 저기 맵이 너무 어렵다 응 나도 와 어 이 인형 뭐야? 뭐야 내 앞에서 나무가 막 올라가 어? 어? 니 앞에서? 둘이 같이 있군! 이야.. 같이 있는데? 나부야 우린 해낼 수 있어! 일단 힌트를 줄게! 위층이야 위층! 여기 보다 더.. 어? 힌트를 줘야 될 것 같아서 엄마가 돌아다녔는데?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너도 여만이랑 같은 위치에서 죽고 싶은데요? 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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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워! 힌트! 힌트 줄까? 아! 어? 뭐야? 어? 나 걸렸음! 어? 나 걸렸음! 음.. 누가 남았지? 본이 좋네? 댕댕이 남았고 힌트는 10초 뒤에 공개해야겠어 어? 10초 뒤에? 아.. 절대 못 찾을걸? 힌트는! 사다리! 나는 숙주의 대갈 한 발이야! 너 같은 녀석이 찾을 수 있는 분이 아니란 말씀이지? 사다리! 사다리! 사다리? 사다리.. 사다리.. 사다리? 사다리.. 내가 내가 땋던거렸다고.. 으허허헣.. 커플.. 허허헣? 늑대야? 아 저 귀여운데요 귀엽다 "? 못 본 척 한거지? 방송각이라는거야? 그냥 우리 사람으로 숨자 이번에 이번엔 사람으로 숨자 어때? 그래 그래 사람으로? 눈 잡을듯 댕댕이 아까보니까 다 알려줬잖아 이번에는 사람으로 숨자 좋아 좋아 댕댕님 게임 못하시더라구요 사람으로 숨을때가 없는데? 얘들아 저리 가 아하 얘들아 저리 가 아 절로 아 절로 가 쥐늑대 아 진짜 아 저우 얘들아 저리 가 들어와 갔다 아니야 늑대 근처에 있어 바로 옆이야 늑대야 절로 가 넌 뭐라는 거야 이 사람들이 자꾸 아까부터 냥냥냥 어? 요로로 죽었어? 말투 죽으면 어떡해 아 냥냥냥냥냥 뭐야 악냥냥냥냥 뭐지? 나는 동네호 여민이를 물었는데 오와? 여민이는 어디가고 이상한 쓰레기통이 난 이겨비 쓰레기통 박 박스 그 흥 내가 죽을래? 그 근처에 있나 보지? 애민асть 뱅댕아 물 한 잔 할래? 글쎄 아니야 늑대는 컵이야 컵이야 컵이라고? 그리고 바로 뒤에 있는 것 같애 댕댕아 물 한잔 할래? 내가 물 떠났거든 짜 마셔 야 시원한 생소한잔 했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레인보우 프렌즈 프로헌트 해봤습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 구독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삥 안녕 안녕 안녕